10S 위스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김규남 대표예요.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요. 바로 10S 위스키입니다. 제가 왜 이 타이밍에 10S 위스키를 다시 리뷰하느냐. 여기에는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오늘 리뷰를 통해서 제이보컬 김규남 대표가 생각하는 임영웅 씨 미국 진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자세히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 바로 영웅시대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이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선보이는 10S 위스키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사람은 바로 임영광 씨인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이보컬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컨텐츠들은요. 새롭게 유입되는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많은 설명들을 덧붙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다 아셔도 조금만 모르는 척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요. 임영웅 씨가 아니라 임영광 씨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임영광 씨가 테네스 위스키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상이 참으로 재밌죠. 저렇게 미니 기타를 가져오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매니아층만 듣는다는 컨츄리한 음악을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정말 즐겨 듣는 테네스 위스키와 같은 장르의 음악들을 대한민국에서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임영광 씨, 또 임영웅 씨가 불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테네스 위스키를 굉장히 좋아해요. 참고로 임영광 씨는 지금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임영광 씨를 위해서 편지도 써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딕션 너무나 좋죠? 이번 미국 콘서트를 통해서 참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떠한 현상이냐면 우선 미국의 길거리에서 임영웅 씨의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참 제가 실시간 때 야, 미국에서 임영웅 씨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우리 정말 신기하고 너무나 행복하겠다. 이렇게 상상으로만 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의리하면 영웅 시대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영웅 씨가 좋아하는 축구 스타가 누구인가요? 바로 메시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라는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통한 굿즈들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영웅 시대 분들이 임영웅 씨가 메시 선수를 좋아하니까 영웅 시대 분들도 같이 좋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시 선수의 관련 상품들을 같이 사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팬분들은 처음 봤다. 라고까지 하면서 영웅 시대 분들의 의리 그리고 팬덤 파워를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참 신기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 굉장한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됐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요. 그 힘을 영웅 시대 분들이 시작한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여유 보세요. 마지막에 논 하는데도 허밍까지 이어지면서 노래의 맛을 여러분 제가 실시간 방송 때요. 테네스 위스키를 틀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영웅 시대 분들이 한 잔 땡긴다. 우리 남편은 테네스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위스키 종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테네스 위스키를 듣고 위스키에 푹 빠졌다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위 사람들도 임용우 씨 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테네스 위스키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위스키를 사 먹어봤는데 이게 또 입에 맞던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홀짝홀짝 한 잔씩 하신다고 그러한 얘기까지 들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광고 시간입니다. 제이보컬 김규남 대표가 유일하게 광고하고 있는 제품이 있죠.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뱅이보감이라는 제품이에요. 정말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드셨죠. 그리고 다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챙겨 먹고 있는데 이거 챙겨 먹고요. 다른 비타민들을 잘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더 좋으니까. 자 어쨌든 이 제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내가 요즘 피곤해서 영양제 좀 사 먹으려고 했다. 그러신 분들은 뱅이보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요즘 내 남편이 시들시들 한다. 또 내 남자친구가 시들시들 한다. 그리고 우리 사위를 봤더니 우리 딸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드시면요. 얼른 주문해서 먹여 보십시오. 그러면 제이보컬 김규남 대표가 그렇게 수십 건의 광고 문의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만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제품은요. 전화 주문도 가능하니까요. 아주 편하게 전화를 거셔서 제이보컬 김대표가 추천해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대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만큼 좋습니다. 어쨌든 뱅이보감 추천합니다. 임영웅씨 표정 보세요. 아 임영광씨인가요? 어쨌든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이면서 같은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표정에서 오는 여유 그리고 저러한 센스 크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왜 테네스 위스키를 다시 분석하느냐 여러분 완성도가 높은 또 예술적 가치가 깊은 작품들은요. 분석을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미술 작품들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박사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평들을 계속하면서 논문까지 냅니다. 오늘날까지 그 연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리뷰하는 컨텐츠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꿈보다 해석이라고 사실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풀어준다면 그 작품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이 극대화 됐으면 좋겠어요. 임용우 씨가 연습실에서 그 고독한 시간을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행복함 그리고 감동을 선사하는 이 작품들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의미부여를 해주고 알려주고 그 가수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더욱 전달해준다면 이 작품의 가치는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차 이렇게 분석 리뷰를 해가고 있는데요. 성실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믹 좋은 거 보세요. F**k on 할 때 갑자기 피아노로 줄여버리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전문가들도 들었을 때 뿅 가는 것입니다. 현직 음악 디렉팅을 보시는 분들 또 레슨을 하시는 분들 수많은 전문가 분들이 레슨을 하고 디렉팅을 볼 때 가수들에게 가창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믹을 좀 맛있게 해라 노래를 맛있게 불러라 이러한 주문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창자는 그러한 주문을 잘 소화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임용웅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현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창자들에게 원하는 모습들을 임용웅씨는 이미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임용웅만 잘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 많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대중이 다수가 사랑하는 가수는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 공간에 10명만 들어와도요. 각기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편이 나눠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한 가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응집시킬 수 있다는 그 능력 여러분 임용웅씨가 그걸 해냈기 때문에 저는 임용웅씨를 보면 놀라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용웅씨를 바라봤을 때 물론 하나의 가수로서 하나의 예술가로서 아티스트로서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임용웅씨를 보고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가수가 탄생될 수 있는 과정을 공부하고 또 탄생이 되고 나서도 이 인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나 이런 것들을 분석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태어날 스타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임용웅씨처럼 이렇게 해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확률은 현재의 낮을 것입니다. 그래도 인류는 발전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여성의 코러스까지 잘 들어옵니다. 마치 더블링이 돼서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도 참으로 센스가 있었어요. 가수 목소리 하나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채우는 거 물론 임용웅씨는 가능하죠. 그 가능한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음악기법들이 추가가 돼주면 음악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대중들이 눈치를 못 칠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 아셨던 분들 몇 분이나 계시나요? 솔직히 다들 모르셨잖아요. 저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몰랐습니다. 그저 임용웅씨 목소리가 집중돼서 들렸지 자세히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에는 이러한 기법들 더블링이라든지 이성의 목소리가 들어와 줌으로써 음악을 풍성하게 하는 이런 기법 그리고 악기들이 어떻게 추가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면 음악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발성 좋죠. 소리를 땡겼다가 놨다가 땡겼다가 나중엔 풀어버리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릴게요. 두성을 썼다 풀었다가 순수한 내추럴 보이스를 썼다가 다시 두성을 썼다가 다시 텐션을 풀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순식간에 해낸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수지망생들 시료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애매한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노래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닉들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임영웅씨는 이러한 테크닉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드림 라인 보세요. 우와 하는데 우리 고개가 같이 흔들리죠.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테네스 위스키를 분석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어느 낯선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어떠한 사람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어떤 분야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혹은 요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런데 저기에서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오늘 낚시를 갔는데 말이야 매운탕을 만드는데 고추장을 조금 더 넣고 라면스프 조금 더 넣었더니 기가 막혀지더라. 나 다음에 동료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가면 더 재밌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막 해요. 평소에 내가 관심이 많았던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귀가 쫑긋하면서 나 저 사람하고 조금 친해져 볼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테네스 위스키 같은 곡들은 우리 대한민국 에선 조금 생소한 곡이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백인들에게는 테네스 위스키 같은 이러한 풍의 음악 장르들이 굉장히 정겹게 트로트처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주관적인 말인데 임용훈씨가 이렇게 미국 시장을 겨냥을 했다면 미국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특히 40대부터 시작되는 중장년층의 타겟을 잡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음악들을 임용훈씨의 이 탁월한 보이스로 리메이크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누구야?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했더니 저기에서도 나도 들어봤는데 너무 잘하던데 저 한국인 누구야? 저 동양인 누구야? 이랬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짜자잔 나타나서 바로 임용훈인데요. 미국에서는 히어로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영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가면서 사과 하나 깎아주면서 임용훈이 말이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CPR로 사람도 살리고 매년 기부도 하고 정말 대단한 가수야 그리고 너무나 깨끗해 그리고 우리 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돈보다도 음악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하는 가수야 이렇게 글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팬덤이 형성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과정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임용훈씨가 이렇게 꿈이니까 참 풋풋한 대학생 같고 조금은 촌스럽지만 정교한 캐릭터가 또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참 캐릭터를 너무나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금방 질려요. 그런데 임용훈씨처럼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계속 보여주면 우리는 그저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할 뿐입니다. 또 재밌는 부분은요. 제 친구에게 어떤 친구냐면 미국인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헤이 이 영상의 가수 노래 어때?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가수의 프러나운세이션 바로 발음이 어떠냐 미국인들이 듣기에 충분히 알아들을 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대요. 물론 동양인 특유의 억양이 있지만 미국인들이 알아듣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다른 인종이 들어와서 판소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관심이나 가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임용훈씨가 이 어려운 것을 또 해내보려고 막 도전하고 있는 이 모습 저도 음악을 했지만 임용훈씨의 이 도전정신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이 센스 보세요. 드라이 하는데 저는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임용훈씨 미국 진출을 기원하는 또 미국 진출을 성공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임용훈씨가 불렀던 팝송들을 물론 이미 했던 곡들도 다시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관점으로 리뷰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홍보 그리고 많은 시청이 필요합니다. 많이 해주실 거죠? 자 어쨌든 임용훈씨의 이 팝송들을 미국 사람들이 들어볼 거예요. 누군데 도대체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콘서트를 하고 그의 팬들은 왜 이렇게 헌신적일까 얼마나 잘하길래 그럼 검색을 림영웅 아니면 아임 히어로 이렇게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의 익숙한 노래를 딱 눌러볼 겁니다. 그때 이 테네스 위스키가 많이 눌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I'm yours I'm not the only one 이런 곡들을 막 순차적으로 눌러보겠죠. 그때 이 김두표가 뿅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알아듣겠어.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제 컨텐츠에는 영문 자막도 붙일까 지금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해요. But when you pour out your heart I didn't waste it But when you pour out your heart I didn't waste it 크으 가사 좋죠. 난 낭비하지 않았어. 여러분 진짜 임용훈 씨는 인생을 낭비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 나이대는 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임용훈 씨처럼 부하 명예를 지금 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텐데요. 놀러 가고 싶은데 다 가보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보고 일할 것도 조금 뒷전으로 미루면서 즐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임용훈 씨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임용훈 씨의 스케줄을 봤잖아요. 임용훈 씨가 쉴만 하면 콘서트 열고 쉴만 하면 앨범 내고 쉴만 하면 유튜브 컨텐츠 올라오고 쉴만 하면 아비앙 또 새로운 왕으로 또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 쉬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임용훈 씨의 뒷모습 사생활들을 보면 임용훈 씨는 그 생활이 뻔합니다. 노래만 구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떤 신곡을 내지? 내가 이번에 작사 작곡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 그럼 다음 곡에서는 더 좋은 곡으로 영웅시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용훈 씨는요 게으른 게 없어요. 대기실에서도요 발성 선생님 도아와 선생님을 곁에 두고요. 도아와와 하면서 발성까지 개발시키고 있고 가성을 팔세토를 통해서 극꼼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다면 임용훈 씨의 앞으로의 행복 이것은 기대가 아니라 확신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어떠한 나라에서 먼저 빵 터질지 과연 미국일지 아니면 아시아 쪽일지 아니면 유럽 쪽일지 이러한 부분이 참으로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에 임용훈 씨가 어느 나라에서 히트를 빵 먼저 칠 것 같으신가요? 이 부분에서 제 외국 친구가 이 부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nothing하고 get me high 할 때 가성으로 선구 전환되는 저런 부분 저런 부분을 들으면서 와우 이 가수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옆에 친구들도 막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야 진짜 BTS 뿐만 아니라 동양에 있는 특히 이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한국인들은 노래를 다 잘하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극찬을 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미국인들은요. 특히 동양인의 문화 더 좁게 바라보면 우리의 음악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를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박진영씨가 원더걸스를 미국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아직 우리 한국의 음악이 미국인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실력이 미국인들을 감탄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BTS 보세요. BTS 하면 미국인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아이돌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한국의 육성 시스템은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바로 올인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한 가수를 키울 때 기관에 따로 보냅니다. 댄스를 가르칠 때는 댄스 기관에 따로 보내고 노래를 가르칠 땐 노래 보내고 발성을 가르칠 땐 발성을 보내고 몸을 만들려면 헬스장에 보내고 이렇게 분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다릅니다. 회사 내에서 올인원 시스템으로 다 해버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한국인의 우수성이에요. 정말 멀티로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장점을 임용웅 씨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통 성인가요? 트로트도 기가 막히게 부르지. 그리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이렇게 컨트리풍의 음악도 너무나 커버를 잘하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잘 알아듣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게 부르는데 잘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데스파시토를 또 예를 들어보자고요. 데스파시토를 부를 때 제 리뷰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스페니쉬를 쓰는 국가에 사시는 분들이 이 데스파시토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브라보를 외치셨다고 해요. 저는 성악을 공부했지만 데스파시토의 그 빠른 박자 안에서 나누어지는 딕션들을 잘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성악가들은요. 이태리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이것을 5개 국어를 대학 4년, 대학원 3년, 유학 몇 년까지 해가지고 달달달 10년이 넘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공부한 사람이네. 아 저 사람 탁월하네.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요. 임용씨를 보면 언어적으로 탁월합니다.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언어 표현력이 너무나 훌륭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수가 되어줘야 대중들이 행복한 것이겠죠. 지금 임용관 군은 군대에서 잘하고 있겠죠. 스트로베리와 스트로베리와 크 여러분 보세요. 스트로베리 할 때도 소리를 뒤로 땡깁니다. 앞으로 쏘지 않고 뒤로 땡겨요. 스트로베리와 왜일까요? 자 보세요. 임용우씨는 스피도 한 소리도 잘 냅니다. 그런데 테네스 위스키를 부를 때는 소리를 뒤로 많이 땡기면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 없이 고음이 많이 나오지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두성에서 소리를 땡겨줍니다. 이렇게 부르면 고음은 나오지만 귀가 따갑지 않는 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진득한 느낌이 풍겨지는데요. 이러한 테크닉들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드림라인 음정 정확한 거 보세요. 사실 프로와 아마추어가 나뉘어질 때는 이러한 부분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애매하게 음정이 플래시 되거나 샵이 되면서 화성에 어울리지 못하는 음정을 내요. 그리고 끝매짐을 하는 음정조차도 흔들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데 이러한 느낌을 풍기는데 지금 임용우 씨는 음정이 정확하고 박자를 가지고 노니까 이야 우리가 감탄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게 예전에 어떠한 사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대표님 저 성악가 저 뮤지컬 배우 잘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으면 잘 못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악을 한다고 해서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국악을 한다고 해서 대중들이 저 사람의 실력이 아리까리하다 그거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창자는 반성하고 더 자기 개발을 시켜야 돼요. 예술은요. 어떠한 사람이 들어도 와 잘한다 이러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임용우 씨 보세요. 우리가 영어는 못 알아듣지만 임용우 씨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술이 주는 투명성입니다. 이 부분 보세요. And honey I stay done 할 때 허니 할 때도 진짜 외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죠. 전 이 부분을 들으면서 영어를 진짜 잘하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는 노래는 말하듯이 하는 건데 이 팝송까지 그렇게 너무 잘하니까 임용우 씨의 영어 실력도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임용우 씨가 미국 진출을 하고 이 영어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임용우 씨는 아마 영어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리 뒤로 땡기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똑똑한 거예요. 많은 가수들이 고음을 익힙니다. 저음은 타고나지만 고음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음을 익히는데 그 고음을 뾰족하게만 사용하는 가수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음악에 어울리지 않았을 때가 부작용인데 지금 임용우 씨는 너무나 지혜로운 가수이기 때문에 All the time All the time 하면서 소리를 뒤로 땡기기 시작해요. 소리를 뒤로 땡기기 시작하니까 고음을 내는데 우리 귀가 따갑지 않죠. 아 잘한다. 우리가 그냥 푹 빠져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임용우 씨는 진짜 노래를 대하는 태도가 방향성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으로 보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아메리칸 여러분 임용우 씨가 이렇게나 훌륭한 가수입니다. 코리안 베스트 싱어 그리고 제가 임용우 씨 별명을 만들었잖아요. 올라운드 퍼펙트 싱어라고요. 정말 어울리는 그러한 가수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임용광 씨는 기타를 잘 못 칩니다. 자 이렇게 임용광 임용우 어쨌든 same people 같은 사람이 부른 테네스 위스키를 보면서 행복함과 또 전문적이고 또 김대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것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어떻게 재밌는 시간 되셨나요? 저는 임용웅 씨를 보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김대표는 임용웅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가수는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은 반짝반짝 거리는 작품으로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같다면 댓글창에 1번을 눌러주세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행복함을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셨죠? 제가 앞으로도 미국 진출 기원하는 임용웅 씨 팝송 리뷰 분석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야 김두표가 올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꿈 안녕히 계세요.